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유리가 효연과 함께 골프를 즐겼다 이일 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리 15년된 매니저 오빠들 오범오빠 성우 오빠랑 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 유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골프웨어를 맞춰 입고 효연과 함께 여유로이 걷고 있다 소녀시대다운 가녀린 각선미와 상큼한 미소가 돋보인다. 한편 유리는 최근 mbn 드라마 보쌈 문명을 훔치다에 출연하고 있다. 한편 유리는 첫 뱃 정상시 Arts